여배우들 보면서 어쩜 저렇게 피부는 좋고 머릿결이, 이 머릿결은 못 따라가겠더라고. 아, 나 진짜 누가 봐도 개구멍이잖아. 이대로 그냥 무덤으로. 아, 날 돌아버리기도 해. 이 머릿결은 못 따라가겠더라고. 내가 오늘 이 폐화 쓴 것도 머릿결이 그냥 언니 오셨어요, 왔어 하면 찰랑찰랑 알지? 그 각도대로. 찰랑찰랑, 뭔지 알아? 그대로 가는 거. 너무 예쁘다, 진짜. 누가 더 예뻐요? 왜? 너무 당연한, 너무 당연한. 저 하늘씨가 너무 예쁘죠, 저도. 예쁜 거 하실 수 있어요. 저도 인간인. 아니, 근데 저는,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같이 있을 때 미리 얘기를 다 한단 말이야. 내가 널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지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. 저는 이제는 좀 싸운 건 더. 죄송한데, 죄송한데 왜 저볼 때 약간 이렇게 하고. 아, 너 왜 이렇게 하고. 아, 너 와이프한테. 저기, 홍현희 씨. 홍현희 씨. 홍현희 씨. 자격지심, 자격지심, 자격지심. 저걸 내가 어떻게 보고 있더라고. 얘가 있는 특별한 정말로도가 있더라고. 얘 또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? 자격지심. 이거 머리팩인데. 제이슨 거 하나 쓰고 왔는데, 이거는. 어때? 이런 게 내 뷰티 노하우인 거야. 샵에 가는 시간이 2, 30분이야. 이때 모든 여자의 뷰티 시간이야. 왜냐하면 팩도 항상 2, 30분 하라고 그러고.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. 아까부터 손을 뭘 자꾸 움직이는데. 검정통. 내가 아침부터. 이게 부지런히 떨었다는 모습이 얼마나. 열정. 패션. 패션. 가득한 모습이야, 이거.